제주의 가치를 기록하는 강정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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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가치를 기록하는 강정규 Chic 제주의 가치를 기록할 계획이 있었어요 작가는 제주를 아는 만큼 보이는 섬이라 했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시작한 작업. 사진과 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작품 작가로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대의 기록자로서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런 작업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작업들을 계속해내고 나가야 되겠죠. 살아 숨쉬는 제주를 기록하는 강정효 작가를 응원합니다. 제주미술의 역사와 시대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제주미술사 초기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문외회관에서 매년 개최하는 수장품 전시입니다. 1988년도에 문외회관이 개원을 했는데 살펴보니 제주미술사의 초기 작가 중에 유명한 작품들과 그리고 동시대 미술 작가들의 초기 작업들이 다수 소장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작품들만 선정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제주미술사를 정리를 해보고 향후에 제주미술의 전반적인 작업에 대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길 기대합니다. 동시대를 살며 함께 화폭을 물들여온 작가들. 제주 작가 62명의 각자 다른 개성과 뚜렷한 작품 세계를 직접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버린 그 바로 쓰레기. 이곳에선 예술이 됩니다. 리사이클링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팝업 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쓰레기가 예술이 되는 쓰레기 미술관은 시민과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통하여서 이런 미술 작품 그리고 예술 작품 또 만나보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쓰레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쓰레기를 활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아트샵을 운영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돈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번 미술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식물들이 쓰레기로 고통받는데요.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재활용을 즐겁게 해볼 수 있는데요. 페트병과 캔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분리해서 넷프로닙에 쏙쏙 넣으면 선물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저거 담고 포인트를 모아서 저거를 사면 기분이 좋아요. 친환경 문화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쓰레기 미술관 2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 노길분에 의해 통신망이 마비되자 대장은 조용히 두 명의 병사를 부릅니다. 함정에 빠진 아군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두 사람 모든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이곳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전장 한복판을 가로짓습니다. 1,00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 과연 이들은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영화 197.1입니다.